주변 주인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오해를 받았던 게 있습니까? 저희 아버지가 워낙 동아인이시여가지고 저는 아버지랑 다닐 때 형이라고 아빠 닮았어요? 네, 제가 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형이랑 왔어? 형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 형이랑 뭐... 진짜? 네네 진이 형은 뭐... 같은 경우는 전혀 오해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, 도아 안그러봐요, 도아야 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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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아, 깔끔해 다시는...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보다 나이 네, 저희 작은 형이 좀 노안이거든요 예, 마흔아홉인데 이제... 노안인데, 마흔아홉이? 예,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그 노인복지관을 등록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예, 거기 접수하시는 분이 아, 두 분, 예, 두 분, 예 진짜, 진짜 상처 아버지는 저다고 막 노고 형은 상처받아가지고 에, 너도 노인이래 예, 예 너무 귀엽다 예